영국 펍에 런던에 처음 왔는데 자, 느낌이 어떻습니까?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봐 딱 들어왔을 때 음식이나 뭐 어떤 분위기나 맥주맛도 좋고 사이다 처음 마셨는데 여기에 비하면 맥주맛은 진짜 좋고 처음 먹은 사이다는 어떻습니까? 청량감도 너무 좋고 헤비하지 않고 다 먹고 싶고 자, 음식은? 음식은 영국은 너무 맛있다 했는데 커리 일단 이거 요건 아니고 볶음밥도 맛있죠? 그죠? 밥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요건 약간 스파이시한 그 비프컬인데 얘가 진짜 꿀맛이야 난 요게 처음 두 번째 났네 요거 좋고 감자도 10초 뿌려먹었는데 괜찮고 10초 뿌려먹는 맛 이거 카레 안에 비프 진짜 부드럽고 너무 맛있어 정말 부드럽고 그러니까 처음 먹은 사람이 PCM 치스말고 그것만 처먹고 맛이 없다 맛없다 하는데 영국하면 PCM 치스말고 그러니까 그것 말고도 먹을 게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말을 하는데 동네에 편한 어떤 그 모임소 같은 그런 느낌 오자마자 지금 나와서 이제 피곤하게 초락 앉아 먹고 있는데 첫 소감이었습니다